철옥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의 어느 마을에는 의술이 높은 경지에 이른 돌쇠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왕성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사람의 몸과 병에 대해서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의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의술이 더 이상 자신의 작은 마을에 있을 재주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의술을 펼치고 더 많은 재주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길을 떠나면서 말 한 마리와 말을 이끌어줄 마부를 한 명 고용하였습니다. 이 마부는 워낙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라 능숙하게 돌쇠가 한양으로 가는 길을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도중에 갑자기 이 마부가 말의 고삐를 돌쇠에게 넘겨주고는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소피가 급해서 잠시 숲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테니 이 고삐를 잘 붙잡고 계십시오. 그런데 이 마리 성격이 예민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되면 마구 날 뛸 수 있습니다. 알았네 걱정 마시게나 마부는 그렇게 급하게 숲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고삐를 잡고 있던 돌쇠는 자꾸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말이 성격이 예민하다고 정말 궁금한데 어디 보자 돌쇠는 은근히 이 말의 엉덩이를 슬쩍 툭 하고 건드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은 잠시 움찔할 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뭐야 별일 없잖아 어이 마부가 농을 친 것인가 돌쇠는 안심하고 한 번 더 말을 아래 엉덩이를 툭 하고 좀 더 세게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말이 크게 한 번 울더니 그대로 앞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자세를 간신히 유지한 채로 고삐를 잡고 말을 세워보려 노력하였으나 이 말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멈춰 멈추라고 돌쇠가 소리를 지를수록 말은 더 흥분하고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렇게 말은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넌습니다. 그리고 반나절을 달려서야 지쳐버린 말은 어느 외딴 산골의 한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어. 돌쇠가 간신히 말해서 내려서 말을 묻고 있는데 집에서 청년이 나와서 그런 돌쇠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이시기에 저희 집을 찾아오신 것입니까? 실례합니다. 말이 갑자기 마구 달리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혹시 날이 어두워서 그런데 하루만 무거워할 수 있겠어요? 돌쇠의 물음에 청년은 흔쾌히 집으로 그를 안내하였습니다. 돌쇠 청년의 집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 혼자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이렇게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에 계시고요. 아유 그렇군요. 그럼 할아버님께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 나중에 일어나시면 하시지요. 돌쇠는 청년의 안내를 받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청년은 돌쇠를 위해 저녁상을 내어주었고 밥을 먹고 나서 돌쇠는 반나절을 긴장을 하며 말을 붙잡고 달려온 탓에 금세 피로해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쇠의 꿈 속에 왼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노인은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잠시 일이 있어 나갔다가 올 것이다. 절대로 건너방에 있는 서가의 책을 함부로 봐서는 안 될 것이야. 돌쇠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한 노인은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돌쇠는 노인장을 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이게 무슨 꿈이지 너무 생생한데 돌쇠는 잠시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간 돌쇠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아무래도 집에 아무도 없나 본데 인기척이 전혀 없구나. 그리고 신발도 보이지 않는구나. 돌쇠는 다른 방문 앞으로 슬쩍 다가가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청년도 노인도 없으니 돌쇠는 너무 궁금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방에는 서가가 있었고 수많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순간 돌쇠는 꿈에서 노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책들을 보지 말라고 그랬던 것인데 무슨 책이길래 그러지 아예 하지 말라 그러면 왜 이렇게 꼭 하고 싶은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돌쇠는 석가의 책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의서인 것입니다. 돌쇠는 거기에 있는 진귀한 의서들을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돌쇠가 그동안 궁금해하던 것들이 잔뜩 들어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기이한 책이로구나. 정말 귀한 서책들이야. 의원으로서 이런 훌륭한 의서들을 잔뜩 보게 되다니 말이야. 말이 날 뛰어준 덕분에 이렇게 이 집에 오게 되었으니 이것은 말 덕분인가? 돌쇠는 날이 밝아오는 줄도 모르고 기뻐하며 의서들을 탐독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인기척과 함께 방문이 열리고 노인과 청년이 방으로 들어와서 돌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놈 내가 분명히 말을 했건만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고 서가의 책을 본 것이냐? 죄송합니다. 너무 이 책들이 진귀한 것들이기에 보게 되었습니다. 돌쇠가 몹시 놀라하는데 옆에 청년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손님을 두고 설명도 없이 자리를 비웠으니 우리의 잘못도 있는 듯합니다. 용서해 주시지요. 청년의 말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손님의 물에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방을 나가 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쇠는 황급히 방을 나와서 원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또 피곤해 지쳐 잠을 청했습니다. 해가 뜨고 완전히 날이 밝자 이노인이 손자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게 하고 빨리 떠나게끔 하거라. 그러니 청년은 돌쇠에게 말을 전했고 돌쇠는 곧 떠날 차비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내가 몰래 책을 본 것이 영 마음에 안 드시나 보구나. 돌쇠는 아무래도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 생각하고 몹시 민망해하며 말에 올라 황급히 집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돌쇠에게 노인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말이 손님이 가야 할 곳을 잘 이끌어줄 것이요. 노인은 그러면서 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찰싹 때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또 말이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쉬지 않고 계속 달려서 순식간에 어느 큰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마을 초입에 들어선 말은 속도를 멈추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 곧비를 붙들고 진땀을 빼던 돌쇠는 그제서야 한숨을 돌렸습니다. 정말 힘들구나 힘들어. 그래도 어찌 하냥 가는 길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까딱 잘못하면 저승에 갈 것 같으니 그게 문제로구나. 돌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을 관청에서 관리들이 나와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돌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설마 혹시 돌쇠 의원님이십니까 맞습니다. 아니 저를 어찌하십니까? 이럴 수가 의원님이 맞으시군요. 찾았습니다. 드디어 지금 전하의 병환이 너무나 위중하여서 중전마마께서 급히 돌쇠 의원님을 찾아 진료계 하라는 명을 내리셔서 명을 받고 이 마을에서 기다리던 중입니다. 저를요 중전마마께서는 저를 모르실 텐데 아이 저를 어찌 찾으신단 말입니까? 그것이 중전마마의 꿈에 한신선이 나타나서는 돌쇠라는 의원이 영남 지방에서부터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으니 강을 건너가서 그를 기다렸다가 데려와서 상간마마를 진찰하게끔 하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을에 와서 돌쇠 의원님을 찾아 모셔오라는 명을 받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돌쇠는 어리둥절하였지만 일단 관리들을 따라서 함께 말을 달렸습니다. 한참 말을 달려 드디어 한양도성 근방에 도착하였습니다. 말들도 많이 지쳐 보였기에 잠깐 쉬기로 했습니다. 관리들과 돌쇠는 말을 멈추고 잠시 그늘 아래에 말을 묶어두고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돌쇠는 관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묻지 않았군요. 전화에 병안이 어떤 상태이십니까? 그러자 한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전화께서는 지금 천연두를 앓고 계십니다. 그런데 병증이 워낙 심해서 온몸이 굶았고 거기에 피가 나오고 피부도 검게 변하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렇군요. 천연두라. 돌쇠는 임금의 병안을 어찌 고쳐야 할지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제 머물렀던 집의 서가에서 본 의서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거기에 천연두를 낚여야 할 수 있는 방도가 적혀 있었는데 그런데 어찌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이 무엇을 달인 탕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구나. 돌쇠가 머리를 쥐어짜내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일행 앞으로 웬 노파가 아이를 업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관리가 노파를 알아보고는 물었습니다. 아니 칠복이 할머님 아니십니까? 아이고 나리께서 여기 어쩐 일이십니까? 노파가 말하는 것입니다. 일이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칠복이가 천연두 증세가 심하다고 처에게 전해 들었었는데 보아하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행히 잘 나왔답니다. 그러자 돌쇠가 이 말을 듣다 말고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의 천연두 증세가 심각했습니까? 그러자 노파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지금도 보시면 온몸에 곪았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온몸이 고름이 나오고 피부도 거머쥐고 숨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꼭 죽는 줄 알았지요. 그러자 돌쇠가 흥미롭게 아이를 바라보며 이어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이 나아진 것입니까? 그러자 노파가 소상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웬 지나가던 스님이 우리 아이를 봐주셨는데 스님께서 아이에게 감꼭지를 달인 탕약을 먹이셨습니다. 그랬더니 씻은 듯이 나아버렸지 뭡니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감꼭지를 달인 탕약이라는 말을 들은 돌쇠는 순간 어제 봤던 책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옳거니 그래 감시탕이었구나. 감꼭지를 달인 감시탕을 먹이면 되는 것이다. 돌쇠는 좋아하며 노파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곧 일행은 길을 서둘러 골에 들어갔습니다. 돌쇠가 급히 입골하여 임금의 병환을 살피니 과연 1시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감꼭지를 구해야 합니다. 골에 감꼭지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전화를 쾌차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내관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감이 나올 시기가 아니라서 구월해야 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인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서 감꼭지를 구해 주십시오. 돌쇠의 부탁의 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감꼭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도성 어디에서도 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이 급해지니 돌쇠 또한 말을 타고 도성을 돌아다니며 감꼭지를 찾았습니다. 이럴 수가 방도를 알아도 그것을 구할 길이 없으니 어찌 한단 말인가? 당장 이대로면 전하께서 오늘을 넘기기 힘드실 것이다. 돌쇠가 고민을 하느라 말을 몰기를 멈췄는데 말은 조금씩 걸어서 어느 도성 남쪽 한 허름한 기와집에 이르러서는 멈췄습니다. 그런데 돌쇠가 보아하니 집은 마침 제사를 지내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돌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 집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감꼭지나 감이 있습니까? 그러자 집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감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감을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 말린 감을 잔뜩 마련해 둔 것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니 그것이 정말입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주인장 덕에 임금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이 이곳에 날 데려온 것도 다늘의 뜻이군요. 돌쇠는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였으니 집주인은 놀라하며 흔쾌히 말린 감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집에서 말린 감꼭지를 잔뜩 얻어서 걸러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바로 감꼭지로 감시탕을 만들어 임금에게 먹였고 놀랍게도 임금의 천연두는 금세 호전되어 목숨을 건지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그가 처방하고 만든 감시탕으로 임금을 살려냈으니 공을 인정받아 큰 상을 받았으며 임금님과 왕실을 관장하는 어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의 명성 또한 온 나라에 드높아졌습니다. 돌쇠는 후에 자신이 머물렀던 허름한 기와집을 찾아가 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자리에는 산신을 모시는 신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임금의 병을 고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떠올리며 너무나 신기해하였으며 온 평생을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의술을 연구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의원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늘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겨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구독은 공짜입니다.